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네 J입니다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 또 아무 일 없는 듯이 안녕하세요 J 남편 데이빗입니다 What year did we meet? 2012 2012 2012 햄버거 집 차린 지 1년 좀 안 돼서 많이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친한 동생이 데이빗을 우리 햄버거 가게로 데리고 왔어요 July 1st 2012 I remember dates 2019 그 날 어차피 소울 그리고 가게 에이삨 또는 다른 곳 한참 between retail place really good burger restaurant 저희 성장에 뇌 이낙 그녀 그녀 넌 triple 평일 저녁 그녀 그녀 저의 아버지였어요. 저의 아버지였어요. 저의 아버지였어요. 저의 아버지였어요. 그래도 하루를 살고 가끔 웃기도 하죠 이렇게 살다 보면 왜 있는 건가요? 그대 얼굴마저 잊을까? 저는 스타일이 Bad Boy를 좋아했는데 David 만나니까 이렇게 대화가 여러 가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컬처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잘 이렇게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설명했을 때는 정말 착한 사람 만났다고 만나기 전까지는 착한 사람 만났다는 말을 못 했어요. 아예 말을 안 했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요? 뭐요? aside from the red hair well I mean obviously obviously first sight very pretty girl I was like oh she's beautiful so we redated and we got to know each other more and after a couple of months we had we had a major talk one night we weren't thinking of our future together 결혼하고 미국 갈 생각 아예 안 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는 너무 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너무 큰 약간 타격? 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화 나누면서 데이트 하면서 이 사람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하하 So my name is Katie and I'm the only girl in my family and my mom used to be a famous singer in Korea my dad used to be a parachute guy in the army 네 일단 처음으로 우리 새로운 집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거실 볼까요? 여기는 미국식으로는 리빙룸 거실인데 우리는 역시 음악 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좋아서 뮤직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집 주택집 이사 올 때 꼭 하고 싶었던 거는 가장 레코드 플레이어 어렸을 때 음악 좋아하기 계기 계기는 우리 아빠 아빠가 음악 하셨잖아요 히스익스에다가 우리 행복어 가게에서 같이 노래하고 근데 어렸을 때 항상 모타운 레코드판 레코드 레벨 Jazz Motown R&B Pop 디스코 다 이렇게 레트로적인 추억 추억을 빌드하고 싶어서 요거랑 레코드 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거 채워야 돼 이거 채워야 돼 이게 산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만 맨 체어 women's chair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앉아서 책 읽거나 음악 듣거나 예선이 춤추는 거 예선이는 여기에서 춤을 춰요 그래서 여기가 예선이 무대야 나는 이제 옛날에 춤 다 췄으니까 여기 앉아서 박수 쳐주고 애기 아빠는 여기에서 앉고 애기 아빠는 여기에서 앉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 많이 크리스마스, Thanksgiving, holiday 다 여기서 밥 먹고 이거 이거는 누가 온라인에 그냥 공짜로 그냥 준다고 진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이게 60, 80년 정도 된 오래된 캡닛이죠 그 대신 가지고 내 가져가라 이사 가지고 오는 게 30만 원 It's worth it I love it It's so pretty 보면 구경시켜 드리는데 소개시켜 드리는데 보면 우리 딸 만드는 아트 같은 거 다 있어요 This is 우리 딸이 세 살 때 만든 사자죠 사자 세 살 반 때 만든 아오 이거는 우리 동네에 아트보드 보드 이렇게 그림 그리는 데인데 우리 딸이 만든 사인 Bless this house with love and laughter 우리 딸이 만든 보드 스탠슬 다 요리하고 밥먹고 청소하는 게 제일 귀찮잖아요 나 설거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얼굴 표정 보면서 설거지 즐겁게 하는 엄마 일부러 여기 싱크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하하하 This is a family room Fireplace 그러면 예선이가 좋아해요 여기에서 s'mores 구워 먹고 She's having the She's having... I missed out Say hi baby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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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한국식 인사를 잘 하시네요 네 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 5년 한국에 살았잖아요 5년 동안 솔직히 우리는 집에서는 그냥 거의 100% 영어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말 서툴렀잖아요 내가 안 보여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 나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이 내 이름은 여행 17년 동안 그리고 2002 2002 제가 2일에 미국 미국 한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다와 부끄러웠어요 이건 작년에 할머니가 미국에 오시면서 손으로 제작한 거예요 바다와 부끄러웠어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라서 많이 많이 사랑스럽고 한복 그리고 예선이가 한복 입는 거를 좋아해요 And this is Baba lizard, 치어머니가 선물해 주시죠 Baba lizard 동물을 좋아해서, all animals, Katie We moved but I really like our new home Cause now I'm closer to my school and now um I have a bigger backyard to run around with Cleo